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에서는 2021년 격동교회를 맞아 4가지 정도의 큰 주제로 정책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디지털화와 노동의 대응을 주제로 해서 개명대학교 이문택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디지털화와 관계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노동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경북지역의 산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여쭤볼 테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디지털화라고 했을 때 이게 참 말이 쉽지 않은데요 많이 듣긴 했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디지털화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개념은 물론 다보스 포럼에서 정식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내용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디지털화의 맥락이 단순하게 공정과정을 개선하거나 혹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 자본지사의 어떤 근본적인 작동 방식들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시는 데서 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표를 보면 나오겠지만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시장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을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뽑아보면 1등부터 5등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디지털 기업입니다 애플,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고요 그 다음에 6위가 중국의 알리바바고요 중국의 알리바바 네 중국의 알리바바고 7, 8, 9위가 금융자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버크샤웨이, 텐덴스, JP모관 이런 금융기업들이고요 마지막에 엑슨 모바일이 유일하게 세계 10대 기업 중에 제조업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석유 추출 사업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공 조립 제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산업이 앞에 랭킹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10위 안에는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스냐면 단지 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높게 평가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앞에 있는 한 대여섯 개의 디지털 기업들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시장 방식들을 지금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세계 경제 규모가 이렇게 특정 집단들에서 움직여진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그러면 앞서 우리 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화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디지털화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굉장히 혼란스럽게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디지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말로 전산화에 가깝습니다 0을 1로 1로 0으로 이렇게 코드를 아날로그를 디지털 코드로 바꾸는 과정들이죠 이건 기술이 발전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디지털화인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거에 손편지 쓰신 대신 요즘은 이메일 보내고 채팅하고 sns 사용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니까 우리가 이런 IT 기술들을 활용해서 통신하고 소통하는 방식들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90년대 이미 IT 혁명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2000년대 넘어오면 비즈니스 모델에 적극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언택트 사업들이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디지털 기업이 이런 시장들을 파고드는 것들도 최근에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이 디지털 기업들이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가 소비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방식들을 많이 바꿔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맞춤형 주문 생산이라는 것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 거죠 과거에 이미 90년대 린 생산 양식에서 맞춤형 주문 생산이 일정하게는 좀 도입이 됐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러면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운전대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가 됐던 아니면 하다못해 고급 의자를 주문하던 뭘 하던 간에 소비자가 원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의 사양들이 공정 과정에서 다 실현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들이 가능하게 된 게 디지털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화가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용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화학은 좀 다릅니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자동화 로봇화 AI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을 다 사용을 해서 공정 과정들이 바뀌고 옛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들이 생산 공정 과정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도 이제는 공정 과정들에 적응을 해야겠죠 옛날에는 CNC나 NC 같은 것처럼 기계 조작을 조금 하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모니터를 보고 구체적으로 모니터에 있는 주문들을 읽어내야 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정 과정에서 노동자들도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 재교육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노동하는 방식들 노동이 작동하는 방식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과거 신자유 시절 때 주식시장이 막 활성화던 어떤 시점에는 디지털 제조업은 이제 사양산업이고 마치 제조업을 안고 있으면 망해가는 국가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살아난 국가들이 대부분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살아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제조업에 적용이 된 거죠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요 3차 산업 IT 산업과 2차 산업이 결합해서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내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했던 어떤 방식들을 벗어나야 되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난감한 현실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이 앞에 있는 기술 변화와 노동의 어떤 작업 방식이 바뀌어나가는 것, 숙련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는 총체적인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의 맥락을 하나 좀 더 크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4차 산업혁명 하면 기술이 발전해서 기술혁명의 결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술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심지어 디지털 자본주의라고 하는 정도로 이러한 큰 자본주의의 어떤 축적 과정의 변화가 발생을 하느냐 그 큰 원인은 1960년대 후반기에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요 사실은 1945년 2차 세계전 이후에 자본주의가 한 30년 동안 아마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중단 없는 성장을 해왔는데요 60년대 하반기에 들어서면 전지구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위기가 도래하고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선진국가 주요 국가들은 국가가 채무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유감스럽게 70년대 중후반되면 국가가 재정위기가 초래되면서 실패하죠 그러면서 신보수주자들 신자유주자들이 등장하고 세계화 전략을 핍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곳곳에 아직 시장이 개척되지 않은 곳을 점유해서 물건을 파는 거죠 마치 옛날에 제국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신자유주의도 아시다시피 1990년대 중후반기에 들었으면 전 세계적인 어떤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요 그래서 했던 전략이 가계 채무를 증대시켜서 소비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자본주의 했던 방식은 계속 끊임없는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사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돈은 생산적인 투자 실물 투자 경제에 결합이 되지 않고 주식시장 부동산 이런 데로 몰려가는 거죠 디지털 자본주의는 아직까지 채굴되지 않은 그런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실 텐데요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몇 번 해보시면 몇 번 하다 보면 놀랍게도 내가 앞으로 구매하고 싶은 물건들이 쫙 떠요 그렇죠 들켰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본주의는 하지 않아도 소비를 계속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옛날 같으면 너무나 뻔한 물건들에서 사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주문 생산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러한 유혹들이 더 많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자본주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소비자의 지갑을 누가 더 빨리 열게끔 해주느냐가 핵심이고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그런 부분에 탁월한 기술이 가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지난 40년 동안 이런 발전을 겪어왔다면 한국은 놀랍게도 IMF 이후에 이 40년의 역사가 20년 만에 압축적으로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개념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총수율을 증가시키는 방식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10대 기업은 아직까지는 제조업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지만 20대까지 보면 훨씬 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부 맞춤형 주문 생산이나 아니면 작업 공정을 단축시키거나 규모를 조정을 해서 하는 생산 방식 조정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예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디지털 기술이 내화되어서 노동자들 역시도 그것을 습득해서 이용해야 되고 소비자들도 그 기반한 여러 수요 창출에 이끌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네 그렇죠 옛날에 텔러리즘이 일반적이었던 생산 방식에서는 내가 하던 일만 하루 종일 하다 가면 됐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한 공장에서 몇 개의 라인들을 동시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고요 심지어는 오전 오후에 다른 모델을 만들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럼 노동자가 한 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 공장에서는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숙련도가 높아져야 되고 디지털 기술도 익혀야 되는데 이게 처음 오는 분들한테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 40, 50 넘어온 중고령자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제공하는 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protestCAR.주행 funding pivot 2020 스 mg 2 5 추jug 저는 이제 을